자 고등 영문법 천일문 기본에서 연습 문제집이죠 1번에서 8번 1번 애들아 틀린 거네 쓰츠 표시해 볼게요 쓰츠 잘 맞다 적합하다 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아이 타 동사라고 표시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목적어 바로 쓰는 거 표시하시고 사명식이구나 했죠 그 다음에 a dozen people in a 가이드 투어 group 가이드 투어 그룹에서 dozen 하면 10명인 거죠 10명의 사람들이 말이야 리치 랜덴 런던에 도착했어요 한국말로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지만 전지사 쓰지 않는 거죠 타 동사 맞는 거예요 그냥 틀렸던 거 자 3번 보죠 학생들 중에 몇몇이 참석하지 않았어요 클라스 미팅 반회의에 한국말로 어디 어디에 참석하다 갔지만 타 동사인 거죠 틀렸던 거 있어요 그 다음 more than her mother 그녀의 엄마보다 my new bird niece 나의 가 태어난 조카가 닮았어요 아빠를 이라고 돼 있죠 사명식 타 동사입니다 그 다음 몇몇의 선생님들이 논의했어요 스케줄을 누구랑 아 뭐뭐에 관해서 upcoming 다가오는 현장 학습 이라고 표시하시면 되겠고 5번에 맞는 거 타 동사 표시하시고 학생의 자원봉사자들 마을에서 온 봉사자들이 참가했어요 어디에 the shelter 이건 정말 들어가다 인거네 어디에 들어갔대 주거지인 거죠 for the homeless는 요게 더 더하기 형용사죠 더 더하기 형용사는 뭐뭐한 사람들 people의 동의어인 거지 맞아요 틀려요 enter 6번 됐죠 타 동사 그 다음에 ann이 결혼했어 누구누구랑 결혼하다 맞아요 틀려요 어떤 것 같아 mary 지워야 되겠죠 타 동사 누구랑 childhood friend 유년기의 친구랑 작은 교회의 해변 근처에 있는 됐죠 그 다음에 아폴로 11의 우주비행사들이 approach it 접근했어요 달에 아주 the very first time 그러면 정말 첫 번째로 라고 하는 뜻이죠 올바른 그거죠 타 동사 어디 어디에 접근하다 자 어법상 알맞은 것을 골라라 채점해보죠 먼저 raid 그 다음에 raise 그 다음에 rose 그 다음에 lies 그 다음에 lying 까지 써놓고 같이 보죠 그가 놓았어요 신문을 타 쓰시면 되겠죠 어디에 아래로 그 다음에 the cuckoo raise 쿠쿠 바꾸기예요 쿠쿠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떠올르지 않니 얘들아 밥솥 어쨌든 쿠쿠가 알을 낳았어요 또 다른 새의 둥지에다가 나왔대요 작년에 그 마스크의 가격이 상승했어요 뭐 때문에 공기 오염 때문에 지금도 상승 중이죠 그 다음에 리우 그란데 리버가 lies 놓여있다 인거죠 어디에 border 국경선에 멕시코랑 미국의 국경선에 존재하죠 자동사 일형식 동사인거죠 그 다음에 그녀가 was lying when she told her parents that she had spent the afternoon studying 동명사 잡는거 요렇게 부모님한테 오후를 공부하느라 보냈다라고 거짓말했다 였겠죠 lie lie에서 온거에요 그죠 거짓말하다 해서 온거 표시하시고 자 조건용자 같이 보도록 하죠 그는 가족한테 손님 소개했어요 he 했다니까 얘들아 활용이야 변형 아래 혹은 추가도 된대요 introduced 그의 가족에게 his family he's guest 요렇게 쓰면 될까 안될까 이러면 내가 몇 형식 4형식으로 쓴거죠 io에다가 do 이렇게 쓴거지 안된다는 거야 누구 때문에 introduce는 몇 형식 쓰는 아이 3형식밖에 안돼요 라는게 문법의 포인트였죠 그러면 뒤집어서 to 붙이면 되겠네 됐어요 he's guest to his family 다음꺼 같이 해보죠 교수님이 설명했대요 explained 라고 쓰셔야 되고 일단 학생들에게 the students the poem 포엠이 시죠 시 이렇게 쓰면 안된다는 거지 이것도 4형식으로 쓸 수 없는 거니까 얘를 3형식으로 맞춘다면 쓰시고 난 다음에 뒤집고 to 아 여기다 to 를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첫번째 줄에 앉은 소녀가 손을 들고 질문에 대답했다 일단 손을 드는 거 먼저 해야 되겠죠 raise her hand and answered the question 이라고 쓰면 되는데 시제에 맞춰서 raised 요거 to 쓰면 될까 안될까 질문에 대답했어요 한국말로 하면 질문에 대답하다 왠지 to를 써야 될까 뭐뭐 에 안된다는 거지 answer는 3형식 타동사 니까 전치사 안쓴다 라고 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얘네는 오히려 to를 써야 되고 16번은 오히려 to를 쓰면 안되고 요렇게 동사의 특징에 따라서 전치사를 쓸 수 있냐 없냐 에 차이점을 잡은 거죠 잘하셨고요 오늘 본격적인 수업 들어가보도록 하죠 우리 본책 필게요 자 본책 34쪽 입니다 34쪽 35쪽 명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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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는 명사구어, 하나는 명사절이라고 써있구요.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명사절 주어 두번째, 넘겨서 보시면 가주어 잇, 넘겨서 보시면 투보정사의 의미상주어, 유닛 13이 의미상주어인데 동명사구요. 그 다음에 넘겨서 맨 마지막 보시면 잇을 주어로 하는 구문이라고 잡혀있는거죠.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주어에 관련된 얘기를 할건데, 주어자리에 어떤걸 쓸 수 있느냐를 공부할거죠. 자, 정리해 보도록 하지요. 자, 여기 맨 위에다가 필기즈음